로브랜드 버거 햄버거 언박싱 아 안녕하세요 송유한입니다. 오늘은 로브랜드 버거 준비했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지? 으흐흐흐 불고기보다 패티가 조금 두껍고 제가 사실 맥도날드 불고기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랑 맛이 비슷해서 좋아요 너무 잘 아는걸? 오이템은 많이 씹기고 너무 질겹살이 favorite vot기보다 더 들어갔다 초고기밥은 5번째 사이다 대기야?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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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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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는 것도 별미지 음료하니 근데 진짜 불고기보고 맥도내드랑 진짜 똑같다 고기만 다를 뿐 소스랑 맛은 똑같아 이거 먹고 운동장 몇바퀴 돌아야되지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컵에도 운동을 하라고 써져있어요 영어로 고기 진짜 두껍지 않아요? 맥도날드보다 두꺼운 것 같아 고기 좀 더 고기 좀 더 고기 좀 더 고기 좀 더 고기는 양파 양파 그래 이래야지 치감이 좋지 그래 이거 하나 몇 칼로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 근데 맛있긴 하네 맛있게 잘 먹습니다 맥도날드보다 맛이 비슷해서 좋았어요 불고기버거랑 맛있게 잘 먹습니다 불고기버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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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버거랑